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심지어 그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언뜻 들으면 마법처럼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런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만화, 웹툰, 소설 등에서 활약하는 스토리텔러들은 그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컨텐츠스쿨에서 만드는 CKMC 팟캐스트의 선발주자 궁극의 플롯,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궁극의 플롯 진행자 중 한 명인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저 만화가 권혁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유승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김태권입니다. 네, 만화가 네 명이죠. 여기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편집과 PD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네, 이번 도전 만화에서 하얀 콩의 음반 탑리길을 연재 중이신 공민우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전 마지막 인사가 될까요? 네, 지금 팟캐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상인데 그 수많은 팟캐스트를 챙겨 듣다 보면 1편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가 1편에서 정리가 돼줘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듯이 청강모라산업대학교 만화컨텐츠스쿨에서 만드는 팟캐스트이긴 합니다만 제목도 아직 가제고요. CKMC 팟캐스트 방금 인사를 들으셨듯이 4명 다 만화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만화 혹은 웹툰이라는 대륙 어느 지점에 다들 있는 사람들이고요. 저희가 누군지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좀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권옥주 작가님 네, 저는 아, 깔려요. 교수님, 선생님, 작가님 작가님이죠. 작가님이 좋죠. 네, 작가님으로 통일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지금 네이버 싱커, 네이버 웹툰에서 싱커라는 SF 액션 히어로무를 이야, 그린스마일로 데뷔했죠. 맞습니다. 그린스마일로 데뷔했고요. 한국 최초의 환경 웹툰 그린스마일 맞습니다. 운비처럼 운비처럼 한국 최초의 시 웹툰 그렇죠. 그 다음에 싱커, 한국 최초의 해킹 히어로 아, 그러네요. 최초 타이틀을 세 개나 갖고 계신 감사합니다. 지금은 청강대학교 만화컨텐츠스쿨에서 교수님이시기도 하죠? 네,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도 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하고 권옥주 작가님하고 둘이서 되게 오랜 시간 그렇죠. 팟캐스트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무려 낙곰수가 시작되기 전에 했던 1세대 팟캐스터 그렇죠. 완전 1세대였는데 그러나 먼저 하는 거랑 잘하는 건 별개입니다. 그러네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팟캐스트를 여러 개 거쳐서 결국은 남의 돈으로 하는 팟캐스트까지 왔어요. 그렇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승진 작가님도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유승진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사극 보따리 장사라고 자칭 이곳저곳에 사극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사극 들고 찾아갑니다. 맞아요. 포천, 한섬세대, 도문대작, 오성 크로스 한음 맵툰 작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사 덕후세요? 어떻게 보니 또 좋아하게 되는 장르 이야기를 업으로 삼아가지고 기분은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만화는 많은데 역사 만화만 하는 만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승진 작가 한번 딱 보시면 여러 시점에서의 역사 얘기를 엄청 재밌게 그리세요. 그래서 역사 만화 하면 제일 먼저 저는 떠오르거든요. 지금 저만 알고 있는, 몇 명만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 왜? 두 개 준비 중입니다. 깜짝 무려 두 개. 두 배로 놀라겠네요. 유승진 작가님은 저하고는 동갑내기 그렇게 귀하다는 동갑내기 동료 친구 작가인데 되게 예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작가의 이미지에 제일 가까이 온 사람이에요.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공부하다가 그중에 할 얘기가 생기면 묵묵히 계속해서 동시 연재를 쭉쭉쭉 해나가는 괴물 같은 작가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태곤 작가님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태곤입니다. 보따리 장수는 사실은 저죠. 글이 필요하면 글, 그림이 필요하면 그림 다 하고 있는데요. 보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뭘로 할까요? 지금은 한겨레의 나는 역사다라고 클레이 만드는 작업하고 거기 글 쓰는 거 같이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은 역시 십자군 이야기죠. 네. 옛날에 처음에 그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 하는 거랑 잘하는 건 좀 다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군 이야기도 처음에 웹툰 초창기 작품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 웹툰을 떠나 중2만화에 전념하겠다 하고 지내다가 이제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히틀러의 성공시대. 네. 그것도 신문연, 중2신문연제죠. 그렇죠. 정치가의 연애. 아, 그거는 조금 달라요. 보부상이라서 글로 쓴 겁니다. 네. 마키아벨리를 위한 별명에서도 그림을 맡으셨고요. 어, 그림은 일러스트도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보부상이니까요. 난 김태권 작가님 딱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지식을 주로 담는 작가님이신데 보통 어려워 보이는 지식을 쉽게 담아야 되는데 되게 똑같이 어렵게 담으세요. 저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 말고 쉬운 곡을 되게 하고 싶은데 보부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는 게 어려운 게 자꾸 주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얘기를 그리려면 작가 본인이 매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서울대 미학 전공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텍스트와 이미지 양쪽에 익숙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려운 정보를 본인이 되게 잘 소화해서 똑같이 어렵게 풀어내고 계신데요. 보도의 더 이상은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덕에 과하게 쉽게 하려다가 생기는 왜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료 가치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작품들을 계속해 주고 계시고요.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는 정말 쉽고 재미있고 되게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네요. 모든 이들의 꿈이죠. 쉽지 않죠. 쉽고 재미있고 즐거운 연애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유분함이라서 이거는 참 어려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쉽고 어렵고 즐거운 결혼생활을 원하는 네이버 인물 검색을 보시면 매우 인상적인 사진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김태권 작가님이시고요. 그 사진 바꿨을 했을 텐데요. 오늘 봤습니다. 굉장히 커피 향이 나는 사진이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이상한 사진이었거든요. 사진 기준으로 보는 사람 기준으로 우측 하단을 내려다보는 작가 앵글이 있죠. 거기서 마후라하고 갈색 코트를 입고 계신 사진인데 멋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진이었는데 그걸 좀 제발 바꾸라고 주의해서 그래서 한결 났네요. 한결 났네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전체 팟캐스트를 앞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지만 내용이 시작되면 마이크를 좀 넘길 예정인 이종범이라고 하고요. 앞에 계신 분들이 보부상 보따리 장수로 소개를 하셨지만 진정한 보부상 혹은 박리담에는 저죠. 왜냐하면 저분들은 만화를 여러 가지 하시지만 저는 만화 말고 되게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만화를 제일 적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어디 가나 사과부터 시작하는 연재를 하고 있지 않은 웹툰 작가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앉아있네요. 팟캐스트 1편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좋네요. 시작이 반이죠. 그렇죠. 반했습니다. 다음으로 절반을 하도록 할게요. 그랬습니다. 뭘 할 거냐.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궁극의 플롯이라는 제목 궁극의 플롯이라는 제목을 던져주신 분이 바로 김태권 작가님이시죠. 맞습니다. 김태권 작가님을 통해서 김태권 작가님을 통해서 원래 제가 추구하는 거는 원래는 궁극의 개그예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제가 만화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가 감히 네깐 놈이 그런 개그를 지금 방금 그 멘트도 웃기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돼요. 잘. 안 되죠? 제가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하려고요. 피디님한테 김태권 작가님이 개그할 때마다 슬픈 음악 BGM을 깔아주세요. 그러면 청취자가 웃을 수 있는 타이밍을 안내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거 녹음해서 들고 다니면서 길에서도 하고 싶어요. 틀고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웃을 때다. 참고로 지금 저것도 웃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GM 나왔어야 돼요. 실제로 이게 방송될 때는 BGM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요. 네. 그래서 궁극의 플롯 그래서 궁극의 개그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개그는 좀 타고난 게 많아야 되는 것 같고 플롯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것도 사실은 좀 날로 먹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잘 좋은 플롯을 만들 수 있을까? 원래 플롯 만드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행착오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없고 만들었다가 없고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한 단계라도 줄일까? 성공에 가까운 플롯으로 빨리빨리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작법서들을 쭉 모아놓고 보니까 네네. 다들 아시겠지만 작법서마다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 공통된 게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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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쉽고 재미있게 나오는 궁극의 플롯이 있겠구나. 그거를 탐구해보고 싶다. 하는 취지에서 궁극의 플롯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죠. 네. 역시 김태권 작가님의 책을 보면 느끼는 감정이 지금도 드는데요. 플롯은 뭡니까? 이 단계를 건너뛰었죠. 즉 저희 방송은 국내 최초의 플롯 팟캐스트입니다. 역시 또 최초의 타이틀 가지시겠네요. 그러네요. 제 건가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쓰는 분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현재 네이버 장래소설 웹소설 이쪽을 봐도 그렇고 웹툰의 열풍 만큼 지금 현재는 직접 생활 속에서 소설을 써보고 싶다.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웹소설 시장도 엄청 커졌고 그냥 잠깐 쉬는 시간에 짬이 날 때 단편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것과 별개로 직업 쪽으로 이야기 작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웹툰 작가 지망생들도 스토리 공부를 좀 어려워하고요. 영화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 분들도 아카데미가 있긴 하지만 작법소는 어렵고 인터넷 강의도 어렵고 업으로 하고 있어도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직접 쓰고 있는 우리들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팟캐스트를 찾아봤더니 재미있게도 이야기 작법에 대한 팟캐스트가 진짜 없어요. 신기한 일이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김태권 작가님의 아이디어를 발화점 삼아서 이야기 작법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플롯이라는 부분만 일단 딱 떼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로 시작된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서문에 해당하는 저의 정리고요. 너무 정리를 잘해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방금 김태권 작가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거 누가 갖다 써도 재미있을 만한 플롯이 없을까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옛날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책들 보니까 작법에 대한 얘기 중에 19세기가 영국에서 바퀴를 만들어놨대요. 플롯 휠이라고 바퀴를 만들었는데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동심원들을 계속 겹쳐놔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거 한 사람도 있어요. 바퀴들을 돌리면 밑에 있는 판들하고 이름 그런 것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겹치는데 그러니까 주인공 바퀴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친구 바퀴가 있고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그런 바퀴들이 다 있어요. 이거를 쫙쫙쫙 돌려서 어느 시점에 딱 맞추면 얘기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군요. 작은 바퀴 바깥에 큰 바퀴 더 큰 바퀴 마치 그 뭐냐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그 자물쇠 돌려서 여는 자물쇠 같이 돌아가는 판이 여러 개가 이렇게 동심원처럼 있고 가장 가운데 있는 바퀴에 등장인물들이 쭉 있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스토리를 만들었었대요. 요즘 나오는 자동으로 이야기 써주는 기계 같은 느낌의 어쿠스틱 버전이군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대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사용한 작가도 미국에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예. 그 사람 추리소설이 약간 좀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야 나도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실제로 요즘에도 미국 혹은 우리나라에서 드라마티카 드라마티카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죠. 극작과 교수님이 연구하셔서 만드신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이렇게 입력하다가 여러 가지를 입력하면 이야기가 써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력을 일단 적게 해야 돼요. 날로 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스토리텔러들의 꿈이잖아요. 누가 써줬으면 왜 그걸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결국은 궁극의 플롯을 찾아가기 위한 방송에서 플롯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겠죠. 플롯 진짜 재미없는 단어잖아요.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도 까먹는 단어인 것 같아요. 플롯이란 단어가 약간 제가 느껴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단어 설명하기 되게 좋아요. 어려운 단어도 설명하기 좋아요. 맨날 듣는 단어가 진짜 어렵잖아요. 정의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쓰는 사람들은 사실 작법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읽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플롯인데 플롯이 뭔지부터 우리 저희 네 사람이 간단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이번 첫 회의의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당장 다짜고짜 궁극의 플롯을 꺼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혁주 작가님 같은 경우는 플롯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학생들이랑도 저희 청양대 학생들이랑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냥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뼈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작품이든 어떤 컨텐츠든 어떤 작품이 물고기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하나가 껍질이 있을 거고 머리가슴 배가 아니고 껍질이 밖에서 안으로 그렇죠. 밖에서 안으로 물고기라서 해체하는 과정을 보면 껍질이 있고요. 껍데기가 있고 그다음에 속살이 있겠죠. 그렇죠. 회로 먹는 거 그렇죠. 마지막에 뼈가 있는데 저는 뼈대에 해당되는 게 플롯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징어는 플롯 없군요. 그럴까요? 뼈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문어도 뼈가 있나요? 해파리가 플롯이 없네요. 해삼 네. 뭐 가끔씩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지만 대신 해파리가 아름답죠. 제 말에 그거예요. 저는 지금 생선을 상상하면서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가끔 플롯이 과연 이게 있나 싶은 이야기가 가끔 있어요. 가끔 논 플롯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안티 플롯 여러 가지 나중에 다시 우리가 할 얘기들이지만 그런 거 보면 뼈대를 짐작할 수 없는 흐무적 흐무적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파리로는 한 끼 식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 좋아하는 거 아닌 것보다 별식이죠 말하자면 별미 맞습니다. 지금 되게 복선이 막 깔리고 있어요. 여기서 다 작가님들이셔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별미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는 이 팟캐스트가 몇 회가 진행이 되면 좀 더 구체화돼서 나올 것 같은 얘기긴 한데 그런데 뭐 듣는 분들은 이미 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나머지 두 개 뼈대가 플롯이고 살은 저는 이제 소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겉에 껍데기는 이제 약간 비주얼틱한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만나에서는 그림체가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셜에서는 문체가 되겠고. 그렇죠. 뭐 그래요. 작가 혹은 교수마다 학자마다 자기만의 정의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좋다고 보는데 그 비유들을 여러 개 모아서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오늘이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일단 권혁주 작가님 비유 뼈대 뼈대라는 말을 많이 듣죠. 우리가 플롯은 뼈대다. 약간 잡힐 듯 말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유승윤 작가님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플롯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한 번 더 얘기 나올 건데 그 신화가 빠질 수 없을 거예요. 신화. 신화가 이제 수천 년 동안 혹은 수만 년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구전되고 기록되고 내려온 그러나 끊기지 않은 생명력을 가진 구조 그리고 가장 사랑받은 구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야기의 구조라고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플롯이라는 단어가 영어라든지 이쪽이 약한데 신화에서 나왔다라는 글을 봐가지고 신화에서 온 가로 열고 닫고 하고 이야기의 구조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플롯이란 말 자체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신화, 설화, 성서, 민담 등등등 가장 많이 애용됐던 이야기의 형태. 그렇죠. 기본적인, 보편적인, 많은 사랑을 받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권욱주 작가님은 뼈대라고 말했던 것을 유승윤 작가님은 원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깔끔하게 맞나요? 맞나요? 원형. 정말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너무 깔끔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죠.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라는 분이 그걸 연구를 많이 하셨죠. 원형 신화라고 얘기를 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얘기를 싹 다 모아봤더니 이렇게 비슷한 거야. 그렇죠. 비슷한 몇 개로 정리해봤더니 결국은 다 이 틀 안에 있겠는데 우리는 원형들을 몇 개 갖고 있구나. 인류라는 전체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제일 많이 애용되는 이야기의 전체 원형을 얘기하신 게 유승윤 작가님의 정의.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정리 왕입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 정리대회 하면 제가 진짜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김태관 작가님. 아니에요. 저는 정리 잘 못해요. 김태관 작가님의 정의를. 아니 저는 일단 정리보다 웃기는 게 목적이라서 항상. BGM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음악을 넣어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저 인사할 때도 넣어주세요. 다른 분들의 리액션이 중요해요. 이렇게라도 캐릭터를 잡고 가야지. 사실 제일 많은 걸 아시는 분인데. 그렇죠. 말을 되게 양보해 주고 계시죠. 김태관 작가님은 생각하는 플롯도 되게 궁금했어요. 저도 얘기를 딱 해야지. 아 플롯하면 이거지 하고 말씀을 드리려던 거를 두 분이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통 저 두 가지로 다 얘기하죠. 그렇죠. 원형과 뼈대. 원형이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로 할까. 그러다가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개의 이야깃거리들 있잖아요. 사건이건 장면이건 아니면 어떤 인물들 이건. 그런 이야기들 이야깃거리를 쫙 흩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모아가지고 찬거리를 딱 흩어놓고 저녁 때까지 이걸로 한상차림을 해라. 그랬을 때 그거를 묶는 어떤 규칙이 플롯이라고 생각을 해요. 묶는 규칙. 예를 들면.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밥이랑 밥이랑 묶으면 반칙이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거는 인과관계로 묶어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요소 중에 규칙. 그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밥은 국이랑 붙어야지. 이런 종류의 상식 같은 거. 단짠단짠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초밥왕 보면 어떤 초밥을 먼저 먹고 나중에 뭐를 먹고 맨 마지막에 입가슴 초밥은 요가를 먹어라. 그런 규칙들 있잖아요. 약속들이 있다. 약속보다도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제일 좋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해봤더니 맛이 센 걸 먼저 먹으니까 그 뒤에 약한 걸 먹으면 잘 안 나더라고. 약한 거부터 먹고 그 뒤에 양념이 센 걸 먹는 게 좋더라. 라는 걸 알게 됐다 이거죠. 제가 얘기하려던 거가 이렇게 좋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고 이제 붙어야지 이쪽으로. 좋은 내용.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생각하고 저는 되게 신선했던 비유입니다. 좋은 거를 두 분이 먼저 가져가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과율도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인과율이 인과율을 이용한 플러스 계보를 지금 쭉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아무도 안 반겨 하실 것이기 때문에. 차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거를 묶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약간은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은 전체의 뼈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원형 신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생선의 뼈대도 그렇고요. 머리부터 꼬리까지가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엮느냐에서부터 전체의 얘기가 확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킹 아저씨도 얘기하다가 이야기를 쓰는 거는 무슨 화석해 놓은 것처럼 조그만 뼈 하나 캐고 들어갔더니 전체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요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제가 일상어로 번역을 좀 해볼게요. 앞에 말씀하셨던 두 분 뼈대와 원형 이건 이제 플롯을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저 비유를 썼던 그 설명이고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김태권 작가님 하셨던 말씀은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직접 이야기를 쓰려고 다가앉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만화학과 학생이 있어요. 청강대 학생이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스토리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막연하잖아요. 수많은 사건들을 책상 위에 쫙 펴놓고 이걸로 한번 스토리를 써볼까 했는데 예를 들면 자세한 사건은 아니더라도 누가 누굴 만난다. 누가 누굴 배신한다.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잘 붙더라.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을 연결하면 재밌더라라는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한번 쭉 붙여본다. 이게 어떤 플롯의 느낌인 거죠? 그것도 있고요. 간단하게 그것도 있죠. 마찬가지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또는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보통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라는 것은 시작하고 끝은 있겠죠. 아무리 이걸 잘게 나눠도 두 가지 사건은 있는 거예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거 시작하고 끝하고 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재미있는 게 나타난 거예요. 이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둘 사이의 규칙만 가지고도 전부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창작 환경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 가서 보니까 내가 찾고 있던 게 전체 뼈대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나중에 사후에 발견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이 김태권 작가님의 정리를 따라가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면 유승진 작가님과 권옥주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태권 작가님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원형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뼈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두 분이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정리네요. 저는 여기에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만화과에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 작법서를 읽다가 포기한 학생들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작법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해가 안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어렵죠. 왜냐하면 일상어로 쓰지 않아요 잘.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다 소화시킨 사람이 되새김질해서 소화가 잘 되게 새끼 소에게 주는 느낌으로 일상어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롯에 대해서 제가 그 고민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이 정리를 했었어요. 학생들이 처음 이야기를 또 지망생이나 작가들이 처음 이야기를 쓰려고 했을 때 이야기를 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뭐냐 하면 사건이잖아요. 사건. 사건이 없는 이야기는 없죠.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뻔하게 얘기해서 누가 누구를 배신했어 이것도 사건이 되고요. 누가 누구를 만났어도 사건이 되고 모르던 걸 알게 됐어도 사건이 되고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쭉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마음먹다 보니 한 지망생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너무 많고. 환장하죠. 환장하죠. 사건은 너무 많고 뭐랑 뭐랑 붙여야 재미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 포스트잇에다가 잔뜩 써서 벽에다가 가득 채우는 다음에 벽을 봤을 때 갑자기 숨이 확 막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작가 지망생이 사건 이야기를 쓰려고 사건을 구매하러 대형 쇼핑마트에 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판매되고 있어요. 나는 근데 뭘 사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셰프라면 머릿속에 오늘 내가 만들 요리는 뭐니까 무슨 무슨 재료가 필요할 거야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취를 처음 시작한 대학생들은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머릿속에 하나밖에 안 떠올라요. 김치. 거기에 뭐 설탕이 들어가고 뭐 소세지가 들어가도 맛있겠고 이런 사람이 안 들어요. 아니면은 할인하는 거 두세 개 시식하고선 동시에 샀는데 그냥 사죠. 일주일 안에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마트에서는 이런 걸 판매하죠. 묶음 상품을 판매합니다. 딱 갔는데 당신이 요리를 못한다면 요 묶음 상품을 사보세요. 라고 몇 개의 묶음 패키지 상품을 딱 진연해 놓은 거예요. 가봤더니 그런 마트가 있나요? 저희 동네는? 비유죠. 비유. 이를테면. 가봤더니 너무 많은 사건 중에 뭘 살지 모르겠는데 그 마트에서 딱 몇 개의 정해진 사건들 뭐 일곱 개면 일곱 개 열두 개면 열두 개 가끔은 세 개면 세 개 요렇게 자기들끼리 사건 몇 개를 묶어서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더라. 잘 모르겠으면 요 묶음을 사가서 그 사건대로만 이야기를 했으면 어? 일단 이야기가 형태를 띠던데? 라는 느낌 그 묶음 상품을 플롯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사건을 미리 묶어놓은 패키지를 플롯이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의 모든 마트에 가봤더니 언제나 그 묶음 상품 즉 플롯의 종류는 몇 개 없더라. 너무 좋은 비유인데요? 이런 비유를 쓰고 있어요. 보면은 자기가 엄청난 소재를 가지고 있다. 이 소재 누구 남한테 얘기해줄 수 없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플롯의 비유에서 보면은 자기는 엄청난 맛있는 김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그래서 이걸로 이 맛있는 소재 김치로 추리, 연애 등등 여러 플롯 조리 방법을 거쳐야 되는데 많이들 이 과정에서 부딪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소재에서 뭔가 더 발전 못 시키는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게 좀 이제 플롯 공부 이 방송 계기로 어떤 조리 방법으로 나가실지 도움이 되셨으면 하나요. 맞아요. 정말로 그게 이 방송이 잘 됐을 때의 좋은 예시고요. 반대의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주로 이제 플롯 하게 되면 다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첫 방송 여기까지 들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좀 더 쉽게 하려는 노력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제 슬슬 그런 플롯을 딱 마트에서 보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소재가 굉장히 강력한 소재여서 그 맛을 살리고 싶은가? 그럼 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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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 상품을 쓰지.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추리를 쓰고 싶어요? 추리를 쓰려는 사람들은 주로 이것들을 썼죠? 라고 판매하는 게 있다거나 초심자는 그대로 써보면 참 좋고 아주 능숙한 사람들은 아니야. 난 뻔한 거 싫어서 저쪽에 그 연애물을 쓰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롯을 가져다가 내가 한번 스릴러를 써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꽉 틀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치진 더 트랙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나는 용사, 판타지 이런 소재를 갖고 있는데 탐정들이 주로 쓰는 플롯을 구매해 왔어요. 그럼 이제 아슬한 영웅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종류의 비틀기도 가능하다는 거. 이제 이번 방송이 몇 회차 쭉 반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롯 얘기할 때 또 빼놓아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롯은 이제 저작권이 없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모든 이야기가 저작권을 갖지만 플롯이라는 그냥 그 원형, 그리고 뼈대, 그런 어떤 규칙들, 인과일로 묶여진 규칙들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좀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게 상당히 매력, 우리가 왜 플롯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게 참 이 팟캐스트 후반부에 나올 줄 알았던 얘기지만 지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중요한 얘기인 것이 요즘에 웹툰 쪽을 비롯해서 대중 작품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표절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참 묘한, 애매한 지점이긴 해요. 근데 그중에 가끔 가다 보면 분명히 플롯상에서의 공통점인데 이걸 표절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치면 사실 모든 작품은 성서 표절했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진짜 표절하는 놈들도 이런 핑계를 들 수가 있어요.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플롯과 소재를 같이 가져갈 때는 표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확신범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플롯만 가져가서 썼을 때는 사실은 좀 애매할 수 있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제철 주꾸미 볶음. 이거는... 주꾸미가 뭐예요? 주꾸미요. 주꾸미죠. 어쩔 수 없어요. 표준어를 따르고. 주꾸미가 표준어예요? 그렇다는데요. 바뀌었나요, 요즘에? 주꾸미를 쓰나요? 그러면 자장면 됐어요. 아, 요즘 그거 둘 다 표준어군요. 김태원 작가님은 표준을 잘 쓰실 것 같은 외모예요. 아닙니다. 표준어라도 써서 웃기고 싶지만. 잠깐만, 잠깐만요. 가끔은 저게 더 웃겨요. 웃기려고 했다는 것이 웃긴 게 아니고 표준어로 웃기려고 했어요라는 의도가 훨씬 높아요. 이거 웃어요. 표준어로 웃기면 진짜 웃겨요. 보통들 웃기려고 시도하지 않는 도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남들 평범하게 웃기는 걸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죠. 아무튼 그것도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렸지만.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볶음, 아까 그 요리 말씀을 하셨지만은 뭔가 재료를 가지고 와서 맵게 볶는 것 자체는 레시피는 이거는. 만국 공통이죠. 만국 공통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맵게 볶는다. 그런데 제철 주꾸미는 제철의 주꾸미 나는 데서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어디 가서 생선조림을 하겠다, 생선볶음을 하겠다 그럴 때 동해안에 가서만 잡히는 생선도 있고 제주에 가서만 잡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요리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거고 누구나 갖다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재료를 그렇게 갖다 쓰는 거는 딴 지역에서 했을 때 제 맛이 안 난다거나 베낀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갑니다. 비슷하게 하고 싶으면 차라리 사킨 주꾸미 볶음을 만들든가 이런 계량을 하든가 변형을 하든가 그런 게 있는데 어디부터 표절이냐에 대한 문제를 더 가면 좀 힘들 것 같지만 대충 그런 부분도 얘기될 수 있는 소재다. 이 플롯이라는 것이. 아까 플롯에서 요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되게 와닿는 비유네요. 다음에 궁극의 표절 이런 걸 한다거나. 그것도 사실 할 만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 뭘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한다. 그리고 그걸 뭐 어떻게 볶는다. 그게 이제 어떤 소재와 어떤 플롯을 쓰냐. 그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어떻게 보면 표절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단지 그냥 볶는다. 그리고 뭐 삶는다. 그리고 데친다. 이런 어떤 그런 묶음으로만 가져와서 그걸 전혀 다른 뭐 일식이나 중식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전혀 새로운 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창작자들이 플롯에 관심이 갖는 이유가 이제 플롯 중심으로 이제 그 작품을 보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참고할 게 공부가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노리는 게 그것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많이 드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천만 관객이 동원됐던 광애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병헌 주연의. 네. 최근은 아니죠. 끊이지 않았나요? 지금 그거? 그렇나요? 한 5년은 안 넘지 않았나요? 만화가들의 시간이 이래요. 제가 저로서는 최근입니다. 만화가들이 보통 그 딴 얘기지만 만화가들이 한 작품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잖아요. 한 작품 3년을 이제 쓰면은 3년을 한 단위로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닥터스는 지금. 저 지금 계속해서 그 5년 동안 계속 한 작품에 묶여있죠. 아 5년? 지금 닥터스 5년이에요. 올림픽을 2번 하고. 헬스로 6년째예요. 올림픽 2번 했어요. 암튼 그러네요. 저 저로 한 줄 알았는데. 저 그 광애라는 영화가 그 미국의 데이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켈비 클라인이랑 시고니 유비가 나온 영화였는데 그 플롯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플롯이 완전히 동일한데 소재랑 이제 뭐 비주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그걸 같은 플롯 같은 표절했다 이런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정리하면 그런 거죠? 정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로 맞는 말이네요. 제발 정리해주세요. 요리라는 비유가 생각보다 스토리 작곡하고 1대1 대응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중에서 플롯은 예를 들면 볶는 요리다. 삶는 요리다. 굶는 요리다 정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소재를 주로 볶는다. 이게 우리가 본소 생각하는 소재와 플롯의 관계죠. 근데 전혀 안 볶을 것 같은 재료를 가져와서 볶아보자고 하면 소재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맛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너 왜 나 따라서 볶았어? 그래 버리면 야 볶음은 인류만국의 레시피야. 이래 버릴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플롯은 거기에 해당하는 얘기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 중에 주인공이 생물연대가 불명이에요. 근데 왜 예를 들어 세종시대에 이 인물을 집어넣었는데 누구 만약에 제 이야기를 뺏기잖아요. 플롯을 뺏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뺏겼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아마 비슷한 소재랑 플롯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묻고 싶어요. 왜 이 사람을 세종시대에 넣었냐. 예를 들어 대치는 데 있어가지고 일부만 대쳐라.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유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레시피를 똑같이 뺏기신 분이 있다면 아마 그 이유가 달리는 없을 거예요. 당신이 이래서 나는 일부만 대쳤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만 뭔가 말 못할. 그래가지고 또 맛이 달라지거나 변질되겠죠. 이유를 그래가지고 추가시켜가지고 이거는 이제 알려지지 않게 나름대로 묻어두고 저만의 레시피로 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 스스로만의 장치를 하나 해놓는 게 후일 10이 걸릴 거에 대한 대비가 아닐까. 작가들의 인장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몰래 박아놓는. 잘 못 모르고 그 인장까지 훔쳐가면 이제 뽀록 뽀록이 나는 거죠. 훔쳐갔다라고. 왜 이거를 했어 이러면서. 싸인까지 베끼는 경우인 거죠. 가끔 모작하다가 싸인인지 모르고 싸인을 같이 베끼는 경우가 있죠. 아주 웃긴 경우가 아시죠. 훌리고 있어요. 내가 그렸어 했는데 싸인 남의 싸인이고 그림의 일부인 줄 알고 베끼었다고. 그렇죠. 아무튼 재밌네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되게 나쁜 얘기인데 저 말고 나머지 세 분의 작가님들이 만화가들 중에서 이렇게 미친 달변가들은 아니에요. 더듬더듬하고 본인들도 되게 부담스러워. 전문용어로 눌변이라고 그러죠. 눌변이죠. 나쁜 뜻이 아닙니다. 눌변이라는 게. 저는 말은 잘하는데 자꾸 개그에 신경을 써서 끊겨요. 그거를 일상어로 번역해드릴게요. 말을 잘 못하시는데요. 그거를 진짜 안 쓰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이 세 분이 팟캐스트 와서 마이크업에서 말한다는 거에 되게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말을 잘하세요. 술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자기 말로 할 때는 말을 되게 안 끊기게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덕후들의 특징이죠. 덕후들의 특징이죠. 그러네요. 자 직업적으로 덕질을 하고 있는 덕후네사람이 모여서 플롯에 대한 각각의 생각을 잠깐 정리해봤습니다. 벌써 지금 시간이 30, 40분 다 돼가는데 자 그러면 사실 조금 불안하기도 해요. 뭐가요? 되게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아 진짜 사람들 안 듣지 않을까? 혹은 재미가 없으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방송 팟캐스트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으세요?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청취자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딱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 저희 청강대 학생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했고요. 그렇죠. 근데 청강대 학생들은 자주 보니까 아무래도 희소성이 없잖아요. 저희가 청강대에서는 저희 둘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네. 그래서 희소성은 없고 그냥 저는 이제 청강대를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 네. 고등학생들 혹은 뭐 작가 지망생들 이런 분들을 지금 순간적으로 막 떠오르긴 했어요. 네. 저도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청강대 학생들 만화과 만화컨텐츠 스쿨 학생들인데 그게 꼭 그 사람들만을 생각하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이죠. 우리 아이가 먹을 걸 상상하며 만든 분유입니다. 그 정도로 다 드세요 하지만 그러네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느낌일 뿐이고 저희처럼 만화라는 대륙에 어느 지점에 있건 평론가 비평가 이론가 학자 작가 혹은 지망생 누가 됐건 간에 아니면 다른 대륙에 계신 분이라도 이야기라는 형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했던 생각이 권역수 선생님이 하신 얘기랑 완전히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은 분들이 이거를 들으면 진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괜찮네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 청자를 얘기한다기보다 제가 일단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잘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아니요. 부족해요. 역시 역사 덕후다운 이게 코멘트네요.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가령 넷플릭스 이제 제가 보고 있어요. 김태권 작가님이 이제 궁극의 플롯을 얘기하실 때쯤에 등록을 해가지고 추천받은 작품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저의 부족함을 거기서 많이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원고 마감하고 자기 이제 한 시간 전에 딱 보는데 한 편 볼 때마다 아 오늘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자게 되는데 한 편씩만 보세요? 쉽지 않은데 물론 한 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업자가 힘든 게 스토리나 만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즐기질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사심들죠. 자꾸 분심들고 그렇죠. 이게 다 스트레스에요 진짜.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에 감정선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고쳐야지 고쳐야지 하면 하는데 이제 어디서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작법서를 보기도 하는데 작법서에는 뭐 감정이란 내용도 잘 없잖아요. 보면은 작법서는 일종의 암호문이죠. 해독하면 가끔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해독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의 얼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바로 그 대형마트가 넷플릭스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소재도 다양하고 플롯의 구성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한테 맞는 미드 하나를 잡아가지고 최근에는 그 브레이킹배드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드라마 브레이킹배드 뭐 너무 자극적이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신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와중에 저한테 뭐가 부족한지 잘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사건과 사건 사이에 뭐 주인공들의 격양된 감정들이 팍팍 터지는데 아 내 만화 이게 부족했구나 역사 만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사건의 연속이에요. 사건들이 있으면은 주인공의 감정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게 이게 부족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게 이야기에 얼게 해서 좀 더 매끄럽게 해주는 거를 이제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좋은 거 보시네요. 좋은 공부를 하고 계시군요. 브레이킹배드 미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청취자에 대한 인식보다는 내가 좀 정리가 되고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사심으로 사심이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걸로 어떤 또 작품이 나올지 스스로 또 욕심도 생기고 네. 여러분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예요. 유승진 작가 오성 크로스 하는 오성 엑스 하는 보시거나 포트천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감정선이 부족합니다. 깜짝 놀라요. 원래 원래 플롯과 감정선은 또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선 진짜 감정선을 진짜 찾기 힘든 그 만화를 보고 싶으시면 김태권 작가님 만화 보시면 아 끝내줍니다. 저는 개그에 집중합니다. 감정선이 개그로 정철되어 있습니다. 네. 감정선 보려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개그 욕심이 매우 잘 보입니다. 아 그래서 파국으로 치닫죠. 그 넷플릭스 보시는 동안 저는 매의 발톱단 보고 있었습니다. 아 좋은 만화죠. 넷플릭스 좋은 거 많죠. 저는 뭐 브레이킹배드는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보면서 공부했던 저의 교과서를 치면 그 정석에 보면 이렇게 아 페이지 집합과 이렇게 정석을 딱 행렬 책을 닫고 옆에서 보면 특정 챕터만 까매지는 경우가 있죠. 저의 그 까만 챕터가 브레이킹배드에요. 너무 여러 번 들춰봐가지고 저에게 중요한 작품이고 좋습니다. 지금 저희 각자 네 사람은 서로 다른 목적 약간 교집합이 있는 목적을 갖고 플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대중적으로 재미있어서 누구나 찾아듣는 팟캐스트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는데 이야기라는 것을 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내용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일단 야간작업을 하는 모든 이들이 들을게 별로 없죠 이제. 맞아요. 그때 이럴 틀어놓고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들으면서 야간작업을 하시면 조금 동병상년이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을 얘기하면서 첫 방송을 정리할까요? 좋습니다. 이 방송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판을 깔아주신 권혁주 작가님과 제목을 던지신 김태권 작가님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극적극적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만화같이 극적거리는 거 처음 보네요. 극적극적 사실 저도 뭔가 앞을 내다보고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일만 보고 삽니다. 야간 전술 보영인가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가끔 오늘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딱 내일까지만 생각하고 갑자기 이 팟캐스트가 다음화가 올라오지 않으면 다 낭떨어지러워 다 내일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진 않을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 공국의 플롯이라는 이 코너를 꽤 오래전부터 안 믿으시겠지만 1년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그러니까요. 1년 전부터 엄마엄마 한 걸 만드시려고 1년을 계획을 하셨어요? 1년을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파일럿도 꽤 있어요. 파일럿이 꽤 여러 개 있다는 것도 신선하네요. 신선하네요. 파일럿도 한 4, 5개 이게 아니야 깨뜨리고 진짜 파일럿이네요. 네. 진짜 파일럿이에요. 요즘 파일럿이라 그러면 예고편 프로로그 1, 2화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시사회만 하고 엎어버리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짱이다. 저희가 순위가 막 올라가면 그것도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어? 진짜요? 네. 아 그래요? 과연. 몇 위를 예상하시는데요. 예술 팟캐스트 분야 몇 위? 예술 팟캐스트 분야 XX 찍으면 여러분은 그 파일럿들을 영영 듣지 못하실 거예요. 책임 묻질 말씀을 왠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책임 지겠습니다. 아 예. 저 몇 위 하면 저기를 B 처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까죠. 아.. 스크래치. 알겠습니다. 저는 우통 벗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 참고로 예술 그걸로 이제 프로필 사진 예술 카티고리에서 1위를 해도 전체 순위에서 한참 미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목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거 나름대로 또 되게 서글프고 슬픈 진술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희 궁극의 플롯 자체는 시즌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요즘에 인기많은 팟캐스트 같이 매주 올라온 건 아닐 거예요. 약속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저희 네 사람 다 작가고요. 작품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띄엄띄엄 하지만 최소한의 정기성은 띄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주에 한 번씩이라거나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학기에 한 번씩 계절에 한 번씩 산호라면 그런 의미에서 꾸준히 찾아뵙도록 하겠고 특정한 시즌이 끝날 때까지 몇 화까지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여드리자면 CKEMC 팟캐스트 자체는 궁극의 플롯 말고도 여러 후발 주자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웹툰 작가들을 모셔놓고 털어보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다른 쪽의 이론을 살펴보는 또 다른 팟캐스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야기 혹은 만화 혹은 연출 그림 이런 것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형태의 팟캐스트로 묶어서 여러분들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모임 치고는 잘 됐나요? 네 뭐 한 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앞으로 이 많은 자세와 오늘 어땠는지를 들어보면서 정리를 하죠. 네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인사를 했으니까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태곤입니다. 그 처음으로 첫 성공 BGM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괜찮았어요. 성공하면 BGM 없는 걸로 아 그래요? 실패할 때 나와야 재밌죠. 성공할 때 BGM을 하나 만들어놓고 한 1년에 한 번 쓴다거나 그렇게 성공하시면 저희가 웃잖아요. 이게 BGM이죠. 아 제가 성공을 못 받았지. 성공하면 BGM이 필요 없군요. 막판에 터지는군요. 아 몰랐어요. 찬스 카드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실패하면 BGM이 나오고 아무튼 네. 항상 그 머릿속에서는 항상 실패하는 BGM이 나오고 있어서 성공할 때 필요 없다는 것도 몰랐네요. 아무튼 그 말씀을 드리자면 플롯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플롯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감정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작업하시는 선생님들 모시고 플롯에 대해서 신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즐겁긴 합니다. 앞으로의 구성도 좀 말씀해주세요. 이 플롯 팟캐스트가 어떻게 구성될 것이다. 내용이. 결국에는 이런저런 작품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에서 이런 플롯이 너무너무 좋아 나도 이거를 써먹어보고 싶어 하는 얘기들이 주로 나오지 않을까요. 즉 예시 작품들을 주로 가지고 말을 하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예시 작품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는데 들으실 때 아마도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떠오를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프로타고니스트가 이렇게 했을 때 안타고니스트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자막을 붙여야 됩니다. 자막을 제가 붙여야죠. 들을 때 다들 야 뭐하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작품을 가져와서 그 작품에 플롯을 뼈와 살을 바르듯이 그렇죠. 발라내서 그걸 같이 보고 그렇게 해도 되고 하다 이거 어차피 다 작업을 하시고 플롯을 만지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뭐 얘기하다가 해도 되고 또 저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생각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음 음 그리고 이렇게 맞춰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그때그때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땐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이 점은 더 좋아지네요. 하는 얘기들. 좋네요. 작가는 왜 그 부분을 그렇게 안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했을까 하는 얘기들. 결국에는 창작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고민이. 알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2만 가구까지 물론 유익했고요. 아 네. 2만은 자세라고 한다면은 아까 뭐 수많은 파일럿을 거쳤는데 이번만큼은 멋진 비상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라이트 형제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수많은 나날들을 보내면서 저도 이제 공부한 작품이 아마 이제 다음 녹음이나 다다음 녹음 혹은 다다다음이 될 수 있지만 조만간에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만약에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배운 뭐 플롯에 이것을 뭐 만화에 썼다라고 뭐 실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응용했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분들한테 이제 용기와 희망을 또 심어둬주고 유도를 했으면은 바람이네요. 네. 주로 작가지만 생각은 작가들이 듣길 바라고 만드는 방송인데 네. 직접 유승진 작가님도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실제로 활용해서 작품이 꼭 나올 것 같다. 그렇죠.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 꽤 좋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그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는 현업 작가님의 노하우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또 말은 일해놓고 또 저희가 그 작품이 나오면 저희 나머지 진행자들이 일종의 삼촌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카가 이쁜 법이죠. 네. 그럼 권영수 작가님은요? 네. 저는 그동안 여러 개의 파일럿을 녹음해봤지만 아 오늘은 직감적으로 아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나갈 수 있겠다. 라는 직감이 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방송과 관련해서 제가 좀 공주상 네.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독자 사연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플로우시나 스토리에 대해서 하는 고민도 있지만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좀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하면 그것도 저희가 같이 소개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스크립트 닥터군요. 일종의 어 그러네요. 그러면 그거 그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매일 하는 것 같은 피드백 드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사연이 뭐 예를 들면 너무 재밌어요. 뭐 건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쓴 이야기가 이런데요. 줄줄줄줄줄줄 어디가 문제입니까? 뭐 이런 걸 받으실 생각인 거예요? 지금 설마? 그... 그렇진 않습니다. 아 아니요. 깜짝이야. 셀프지옥이도 셀프지옥.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지금 왜냐면 김태권 작가님 방금 스크립트 닥터라고 하셨는데 시나리오 닥터 스크립트 닥터 혹은 시나리오 클리닉 등등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는 저 말은 이미 쓰여진 이야기를 고쳐주는 전문집을 얘기합니다. 저 몇 번 했었어요. 네. 저도 몇 번 했었는데 그 상당히 그게 힘들죠. 재미있고 고동스럽거든요. 그걸 갑자기 사연으로 받겠다는 얘긴가 깜짝 놀랐네요. 왜냐하면 어느 스토리건 막히는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는 되지만 힘들죠. 원작자가 막히시는 부분은 해결해 주는 사람도 막힙니다. 숭만 제 의견이었다라는 것만 그럼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사연을 받을 수 있는 창구와 사연 당연히 댓글이죠. 아 팟빵 댓글 팟빵 댓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스크립트 닥터의 처방을 원하시는 분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는 게 되겠군요. 댓글에 올리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댓글을 봐서 이 정도는 댓글로 안되겠다 싶을 때는 저희가 계정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메일로 받든 할텐데 일단은 댓글로 받아보는 걸 회의를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괜찮다. 네 사람이 모였으니까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크립트 닥터 해보지 뭐 이래서 만약 결정이 나면 저희가 다음 회차에 메일 주소를 공개하고요. 각자가 쓴 이야기 다만 몇 줄 이상은 안됨 이렇게 압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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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시면 뭐 문제점이 뭐라고 느끼시는지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 네 사람이 같이 둘러앉아서 우리 멋대로 해부도 해보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대안도 한번 내보고 네. 그리고 듣는 분은 그거를 가져가실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회의를 해보고 네. 다음 회차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나올 말씀이지만 스토리가 압축이 돼야 되고요. 압축이 안된다는 거는 이미 스토리가 그렇죠. 문제가 있네요. 중구난방인 상태이라는 거죠. 왜냐면 압축을 할 때 이건 나중에 또 나올 얘기지만 압축을 할 때 플롯이 피셋을 바랍니다. 네. 본인이 플롯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압축이 잘 안되거든요.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 받을 때 네. 시나리오 다 읽어보고도 일부러 작가 불러가지고 그렇죠. 5분 안에 피칭을 해라. 그래서 이 안에 해결 못하면 엘리베이터 피칭 대회도 있고 영화사 대표랑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1층에서 펜트하우스까지 올라가는 그 사이에 자기 스토리 전부를 피칭하는 대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창당대회 면접으로 저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아 맞네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무튼간에 자 그러면 저도요 매우 즐거웠고요. 뒤로 갈수록 제가 하는 말이 줄어들길 바라고 있어요. 진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이크를 독점하는 느낌이 들지만 제가 말을 적게 할수록 방송은 재밌어집니다. 아니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리만 하는 쪽이 목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준범님이 작가님 말씀을 많이 하실 때 뭔가 더 빛이 나는 것 같다라는 원래 가수들이 숨차면 마이크 넘기잖아요. 관객 속에다가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이크를 나머지 세 분께 넘겨드리는 기간이 길어져야 아 그럼요.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앞으로 좀 더 정리 열심히 해보고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볼 생각이 있고요. 플롯이라는 무게감이 있고 지루해 보이는 단어에 짓눌리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들께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컨텐츠스쿨에서 만드는 CKMC 팟캐스트의 선발주자 그 첫 번째 꼭지였던 궁극의 플롯 첫 번째 시간은 아 기네요. 아 저 그래 지금 속으로 너무 길다 길어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긴 걸 이렇게 막힘없이 적어줬습니다. 아 맞다. 우리 PD와 편집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 공민우 작가님. 네. 우리 첫 번째 제3자 입장에서 어땠습니까?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재미없는 리뷰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분이 눈빛이 저는 개그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데 저분이 보통이 아니세요. 지금 이분이 야망가에요. 아 모르시는구나. 웃기고 싶은 야망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눈빛이 달라요. 눈빛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웃기는 것 빼고 다 압니다. 개그라는 것만 놓고 얘기하면 각각의 특색이 있어요. 권우수 작가님은 한때 개그를 노렸던 야망가 하지만 지금은 포기한 상태의 눈빛. 둘 어떻게 알았어요? 저하고는 형 저하고 알고 지내게 몇 년이에요. 유순진 작가는 남들이 웃건 안 웃건 나는 웃긴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눈빛이에요. 나는 나름 내 코드를 웃기고 있어. 그렇죠. 실제로 웃기시기도 하고요 가끔씩. 마나? 마이웨이 맞습니다. 마나 보면 빵빵 터져요 가끔. 김태권 작가님이 이제 가장 슬픈 케이스죠. 슬픈. 베르세르크의 플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있죠 같이. 이룰 수 없는 복수를 향해 계속해서 뛰어가는 그 의지의 흔적. 김태권 작가님과 개그의 관계는 같이. 한번 개그를 할 때마다 그리피스를 보내고 그렇죠. 끝없이 열망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재미있는 플롯이 그렇거든요. 김태권 작가님이 개그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그 자체로 꿀잼이다. 한 편의 드라마 같은거죠. 뭔가 작가님들 낙인에 피 흘러요. 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김태권 작가님이 개그를 치대마다 제 표정이 베헤리트 하하하하 이걸로 한번 개그만 하라 아닙니다. 김태권 작가님이 그런 김태권 작가님이 인정하신 개그계의 신흥 다크호스가 저희 PDB를 맡고 계신 곤민우 작가님이시고 마이크를 다시 드리진 않겠지만 암튼 마이크 주시면 안돼요. 제 입지가 좁아집니다. 하하하하 아 또 안 웃겼네요. 하하하하 자 그러면 첫번째 방송 이번 파일럿은 꼭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고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만호가 유종곤이었고요. 저는 권혁주였습니다. 유승진이었습니다. 예 김태권입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진이었습니다. 유승진이었습니다. 유승진이었습니다.